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커쇼는 샌프란스코를 상대로 2021년 이후 1승 2패 4.75에 그치며 통산 ERA가 1.79에서 2.02로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5이닝 OK 무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1점대를 회복했습니다. 샌프란스코 전 통산 ERA 순위는 1위가 1.99에 클레이튼 커쇼, 2위가 2.09에 훌리오 우리아스이고 5위는 2.37에 그레인키입니다. 23경기 13승 4패 2.42에 커쇼는 드라이스데이를 제치고 다저스 단독 2위가 됐습니다. 부진했던 지난 두 경기에서 포심 평균 구속이 88.4마일이었던 커쇼는 오늘도 88.7마일로 구속반등은 없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순서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커쇼와 바비밀러가 디비전 시리즈 1,2차전에 나설거라고 했습니다. 부상 복귀 후 85구를 넘기지 않는 커쇼는 7경기 연속 5이닝 이하를 던지게 됐습니다. 커쇼는 2014년에는 17경기 연속으로 7이닝 이상을 던지기도 했는데 이는 2007년 로이 할러데이와 함께 21세기 최고 기록에 해당됩니다. 오늘도 홈런 포함 3타점을 올린 제이디는 최근 6경기 5홈런 12타점입니다. 프리먼은 57번째 2루타를 때려냈고 22번째 도루에 성공했습니다. 2루타 2개를 치고 3타수 2안타 2볼렛 2타점을 기록한 배츠는 105타점이 1번타수는 신기록이 됐습니다. 샌데고는 9연승에 실패함으로써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1회 마차도의 적시타로 선치점을 얻은 샌데고는 6회 캄프사노가 홈런인 줄 알고 천천히 뛰다 2루에서 아웃을 당합니다. 조던 워커는 큰 키로 홈런을 건져냈습니다. 7회 초 메이슨 윈의 역전 2타점 적시타 때 캄프사노는 타티스의 송구를 흘려 역전 득점을 막아내지 못했고 8회 말 김하성은 2사 후 볼렛을 골라나가 라이언 헬슬리를 소환하지만 픽오프에 걸려 아웃을 당합니다. 9회 말 무사 만루에서 보가츠 타티스 소토가 한 점밖에 뽑지 못해 연장전에 돌입한 샌데고는 10회 말 무사 1, 2루에서 캄프사노가 병살타를 날렸고 연장 12전 전패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1969년 몬트리올과 역대 최악의 타이 기록으로 창단 첫 시즌이었던 몬트리올은 110회를 한 바 있습니다. 102마일 타구가 좌익수 정면으로 가고 10회 말에는 고의사학으로 나간 김하성은 2타수 무한타 3볼렛을 기록했고 2타수 무한타 후 교체된 최지만은 이적 후 성적이 20타수 무한타가 됐습니다. 류현진은 템파베이를 상대로 올 시즌 최악의 피칭을 했습니다.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있었던 2020년 와일드카드 시리즈 2차전에서 1.2이닝 7실점 3자책에 그쳤던 류현진은 4.1이닝 3피홈런 5실점으로 또 한 번 템파베이 악몽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류현진은 타구속도와 하드히트 비율이 2019년과 거의 같고 기대피안타율 2할 3푼살이는 2할 4푼구리였던 2019년보다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류현진은 지난 경기에서 평균 89.1마일이었던 포신평균구속이 오늘은 88.0마일로 시즌 최저에 그치고 제구까지 안된 오늘은 11개의 하드히트를 내주고 3개의 홈런을 맞았습니다. 류현진의 3피홈런 경기는 통산 9번째이자 2021년 8월 27일 화이삭스전 이후 처음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피홈런의 탄착군으로 1회 1번 타자 얀디 디아스를 상대로 바깥쪽 체인지업을 던진 후 몸쪽 빠른 공으로 찔러들어갔지만 디아스는 노리고 있었다는 듯 류현진의 89마일 포심을 가볍게 넘깁니다. 볼렛 2개를 내주고 몰린 2412로에서 류현진은 좌타자 조시로에게 한복판 실투를 던졌고 이는 스리런 홈런이 됩니다. 조시로는 오늘 경기 전까지 우한 상대 홈런이 17개인 반면 좌안을 상대로는 하나인 타자였습니다. 류현진은 4회에는 배탄코트에게 유리한 볼카운트에서 하이패스볼을 던졌고 존을 벗어나는 높은 공이었지만 배탄코트는 87마일 포심을 잡아당겨 다시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구속이 복귀 후 가장 낮았던 데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포심과 체인지업의 재구가 모두 안 좋다 보니 타자들은 류현진의 포심을 받아쳐 5개 중 4개를 하드히트로 만들었고 체인지업에는 12번 스윙을 했지만 헛스윙은 한 번에 그쳤습니다. 류현진은 5회에도 다시 올라왔지만 2-4-1-2로 해서 교체됐습니다. 4.1이닝 7피안타 5실점의 류현진은 ERA가 2.62에서 3.31로 높아졌고 처음으로 3진보다 볼렛이 많았습니다. 1,008경기에서 9볼렛 33삼진이었지만 최근 2경기에서는 5볼렛 4삼진이며 1,004경기에서 피홈런이 하나였지만 최근 6경기에서는 8개입니다. 류현진은 다음주 토요일 홈에서 템파베이를 상대하는 것으로 정규 시즌 등판을 마치게 됩니다. 토론토 타선은 이틀 연속 엄청난 집중력을 선보였습니다. 어제 6회 글래스나우의 재구난주와 템파베이의 수비 불안을 틈타 4득점하고 경기를 뒤집었던 토론토는 오늘도 템파베이의 실책 2개가 나온 6회에 4득점을 하고 한 점차까지 쫓아갑니다. 8회 초 2,4,3루에서 템파베이는 마무리 페어뱅크스를 올립니다. 하지만 5위를 쉬고 올라온 페어뱅크스는 폭투로 동점을 내주더니 4연속 4사구로 역전을 허용합니다. 토론토는 어제 포아웃 세이브를 따내면서 24구를 던졌던 로마노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등판하기 전부터 손톱에 문제가 있었던 로마노를 슈나이더 감독은 끝까지 교체하지 않았고 로마노는 동점 적시타와 끝내기 안타를 맞고 팀의 승리를 날림과 동시에 26연속 세이브 성공이 중단됩니다. 만 20세 81로 데뷔한 템파베이의 최고 유망주 카미네로는 류현진을 상대로 첫 타석에서 볼렛, 두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볼티모호도 3연패를 끊고 템파베이와 한경기 반차를 유지했습니다. 4연전에 1,2차전을 모두 패했던 볼티모호는 오늘 승리를 통해 89시리즈 연속 노수입이 이어졌습니다. 승리의 주역은 돌아온 존 민스였습니다. 2021년 볼티모호의 고독한 에이스였지만 2022년 5월에 토미존 수술을 받고 17개월 만에 돌아온 민스는 복귀 3번째 경기였던 오늘 7회 이사까지 노이트를 이어갑니다. 히메네스에게 홈런을 맞아 노이트는 깨졌지만 7.1이닝 1피안타 1실점 역투를 통해 팀의 2대1 승리를 이끈 민스는 볼티모호에게 천군 만마가 될 전망입니다. 민스는 2021년 시애틀을 상대로 볼티모호의 역대 10번째이자 마지막 노이터를 달성한 적이 있습니다. 산탄데르는 5타수 3안타 2타점으로 팀의 두 점을 모두 책임졌습니다. 알서 상국지에서는 텍사스가 시애틀을 이틀 연속 걷고 휴스턴이 켄자시티에게 이틀 연속 패해 텍사스가 크게 유리해졌습니다. 휴스턴과 한경기 반차가 된 텍사스가 PS 진출 확률을 91%로 높인 반면 휴스턴과 시애틀은 토론토와 게임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디그론과 슈어저를 제치고 텍사스가 영입한 최고의 투수가 된 몽고메리는 7이닝 6회의 무실점 승리를 통해 데뷔 첫 10승에 성공했습니다. 몽고메리는 양키스를 나간 후로는 42경기에서 16승 14패 3.2입니다. 몽고메리는 FA가 됩니다. 2대0으로 승리한 텍사스는 르클럭과 체프먼이 마지막까지 살떨리는 피칭을 했습니다. 두 경기를 모두 패한 시애틀은 휴스턴 상대 8승 2패인 반면 텍사스를 상대로는 1승 7패입니다. 쉬운 대진을 소화하고 있는 휴스턴은 오클랜드와 켄자시티를 상대로 2승 6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원정 승률이 메이저리그 3위지만 홈 승률은 22위인 휴스턴은 시애틀과 애리조나를 상대하는 마지막 6경기가 원정이라는 게 차라리 다행입니다. 매치 상대 3연승에 성공한 필라델피아는 PS 진출 매직 넘버를 2로 줄였습니다. 토미존 수술에서 161일 만에 돌아온 후 첫 58경기에서 홈런이 3개였던 하퍼는 이후 63경기에서 17개를 몰아쳐 기어코 20개를 채웠습니다. OPS 0.890은 통산 성적인 0.911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컵스도 콜로라도 상대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부상 복귀 후 처음으로 선발로 나선 스트루먼이 3인닝 37점에 그친 컵스는 7회 벨린저의 희생플라이로 경기를 뒤집었고 8회 모렐의 솔로홈런과 호너의 적시타로 2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지난해 골드글러브급 수비를 선보였지만 스완슨에게 유격수를 흔쾌히 내주고 2루로 자리를 옮긴 호너는 2타수 2안타 2볼렛 2타점에 대활약을 했습니다. 승리기여도에서 스완슨은 5.0 호너는 4.7로 팀 내 1루위입니다. 컵스가 승리한 반면 미러키는 마이애미에게 패함으로써 매직 넘버 1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폭투로 결승점을 얻은 마이애미는 귀중한 1승을 따냈지만 알칸타라가 리엡 등판 후 팔뚝 조임을 호소해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알칸타라는 UCL 손상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신시네틴은 피츠버그에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해 PS 진출 확률이 6.6%로 폭락했습니다. 9대0으로 경기를 시작했다가 9대13으로 뒤집힌 신시네틴은 다시 추격에 나섰지만 12대13으로 패했습니다. 피츠버그가 9점 차를 뒤집고 승리한 건 1882년 창단 후 142년 만에 처음입니다. 배지완도 2루타 포함 4타수 2안타 1볼렛 3타점으로 대활약했습니다. 엔젤스는 아델의 결승홈런에 힘입어 미네소타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6인닝 8K 1실점 패전에 소니그레이는 ERA가 2.80이 됐습니다. 게리콜과는 0.05차입니다. 루이스 로버트가 결승홈런을 날리고 시스가 7인닝 11K 무실점을 한 화이삭스도 레스삭스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